안녕하세요. 젠백스가 알차이머 치료제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젠백스의 신약후보물질은 GV1001인데요. 임상 2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만큼 국내 임상 3상에도 돌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임상 3상은 아니네요. 국내에서 개발하는 신약도 굉장한 건데 요즘에는 저도 투자자들도 눈이 높아져서 글로벌 임상 3상 정도는 되어야 엄청난 기대감을 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임상 3상을 하려면 돈이 몇백억원에서 몇천억원까지 들어가죠. 96명을 3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위약군 31명, 0.56mg군 33명, 1.12mg군 32명으로 나눴습니다. GV1001은 용량을 1배와 2배로 나눴죠. 결과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FAS와 PPS라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잠시 공부하고 와야 하겠죠. FAS는 Full Analysis at Population의 줄임말입니다. 40라는 뜻이죠. 반면에 PPS는 Per Protocol Population의 줄임말입니다. Per라는 뜻이죠. 딱 봐도 느낌이 Full이 Per보다 더 크죠. 전체 집합입니다. 즉 Full인 FAS가 Per인 PPS보다 Population이 더 큽니다. 한마디로 FAS의 부분 집합이 PPS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FAS보다 PPS가 사람 숫자가 더 작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빠진 겁니다. 제외된 것이죠. 어떤 경우에 제외되었는지만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트레이드먼트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은 환자들을 제외합니다. 아무래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에서 디자인한 프로토콜대로 따라가야 하겠죠. 그래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어떤 특수한 이유로 인해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로 약물이 혼용된다던가 환자가 약을 먹어야 하는데 깜빡했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이렇게 프로토콜에서 벗어난 환자들을 함께 포함해서 분석하면 임상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찝찝할 겁니다. 제대로 연구가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건 약물의 실수가 아니라 임상시험의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빼고 결과값들을 계산해보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 임상시험에 규정한 대로 전체 파퓰레이션에 대한 결과값도 계산해야 할 겁니다. 임의로 연구자가 환자들을 전부 빼버릴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결과값들을 조작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계산을 해보고 프로토콜을 지킨 환자들만은 대상으로도 둘 다 계산해보는 겁니다. FAS가 임상연구에서 인텐트 트리트 프렌시플과 가장 일치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의도한 대로 그대로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FAS와 PPS의 용어 정리를 했고요. 간단하게 FAS가 PPS보다 사람 수가 더 많습니다. 반드시 그런 이유에서는 아니었겠지만 샘플 사이즈가 더 커서 그랬을까요? P-value도 FAS가 0.016으로 PPS의 0.018보다 더 작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약군과의 차이는 PPS가 7.1점으로 FAS의 6.6점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은 환자들을 빼고 나니까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점수와 P-value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일치하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건 1.12mg 투여군이었고 0.56mg 투여군은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위약군은 식염수를 투여했네요. 리버세라닉과 같은 알약은 모양과 맛, 냄새까지 똑같이 만드는 반면에 주사기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는 없겠죠? 식염수를 투여하니까 저렴하게 위약군의 약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해당 임상은 도네페질을 3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겁니다. 도네페질은 꽤 유명한 약인데요. 콜린성 신경계 조절 약물이라고 하죠. 우리 뇌에서는 아세티콜린이라는 신경절단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아세티콜린이 적절히 분비되어야 우리 뇌가 기억력을 유지하고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아세티콜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알차이머가 발생할 수 있겠죠? 알차이머 환자는 뇌에서 아세티콜린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파괴된 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세티콜린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억력이 줄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세티콜린도 분비가 안 되는데 있는 아세티콜린이라도 잘 지켜야겠죠? 아세티콜린 분해 효소를 억제해주면 됩니다.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면 그나마 부족한 아세티콜린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을 겁니다. 젠벡스 링크는 젠벡스 지효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지분율은 14%에 달하는데요. 젠벡스 엔카엘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죠? 오늘 젠벡스 링크가 장대양봉에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달렸죠? 13% 종가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아두카누마비 FDA로부터 승인을 받으니까 치매치료제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순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피플바이오가 장대양봉이 나왔고요. 오늘은 젠벡스 링크가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복습을 하자면 피플바이오는 역시 이전의 차트렘과 마찬가지로 은봉이 뜬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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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입니다. 젠벡스 링크는 거래량이 1억 5천주가 터졌습니다. 가격이 2천원대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2만원이었다면 거래량은 10분의 1인 1,500만주가 터진 것이죠. 군봉을 보면 오전장에는 상승 추세를 그리고요. 오후장에는 하락 추세를 그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승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스켈핑하기에는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파동을 먹는 느린 단타로 접근하면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눌림목에서 매수하고 상승하는 추세를 즐기다가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했을 거라 보입니다. 젠벡스 링크는 아침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남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전날과 확실히 다릅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죠. 어제 공부하고 오늘 젠벡스 링크가 가지 않겠느냐 생각한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다 보면 다른 투자자의 눈에 띄게 되고 또 매수에 가담하면서 상승 추세를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가격이 상승할 때는 거래량도 작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지만 상승의 끝자락에서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매매에 참여하기 때문에 호가창에도 큰 물량이 서로 주고받고 거래량이 엄청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상승하는 중간에는 오히려 수급이 약한데 점점 가격이 상승하면서 특정 시기가 오면 갑자기 엄청나게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슈팅까지 나오는 걸 말이죠.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트레이더들이 몰려와서 그런 겁니다. 젠벡스 링크 차트에서도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죠. 오히려 장 초반에 거래량은 작은데 상승 끝자락에 다가가니까 거래량이 대폭 늘고 있죠. 젠벡스 링크는 젠벡스의 계열사죠. 사업의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제약바이오가 아닙니다. 링크가 무선 인터넷을 의미하는 단어였던 겁니다. 무선 인터넷 IT 사업에다가 해외 패션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료업체인 것이죠. 그리고 1분기 매출을 보면 무선 인터넷보다 해외 패션 매출이 월등히 높습니다. 88%에 달하니까 젠벡스 링크는 IT 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해외 패션 기업이라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젠벡스 링크 홈페이지에도 메인 화면에 명품 패션 수입 브랜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패션 명품을 현지에서 직접 조달해와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통하는 기업인 것이죠. 설립 3년 만에 매출 300억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태리 현지에서 명품을 사와서 관세청을 통해 한국에 들여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죠. 판매는 어떻게 하느냐? 홈쇼핑을 이용합니다. 온라인에서도 판매하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젠벡스 링크는 명품을 수입해와서 판매하는 회사였던 것이죠. 젠벡스 링크 홈페이지는 잠시 둘러보는데 굉장히 홈페이지를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시가총액이 1500억 원대인데 명품 브랜드를 취급하는 회사여서 그런가?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젠벡스 링크는 2018년도에 라프리마를 합병하면서 해외 패션 사업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해외 패션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한 게 얼마 안 되었죠. IT 업체였는데 최근에 사업을 확장했던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FAS는 프로얼랜시스 셋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PPS는 펄 프로토콜이라는 뜻이고요. 젠벡스 링크는 놀랍게도 제약바이오도 아니었고 IT 기업도 아니었습니다. IT 기업을 하긴 하지만 주력 사업이 해외 패션 명품 수입 브랜드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전에는 뭐가 있나 싶어서 줄기차게 오르다가 버티지 못하고 다시 내려간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젠벡스 지호도 같이 올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